주변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 뉴스가 포함됩니다. 박민영, 수상한 재력가 10에서 2틀만에 이별했다. 발표 금전 제공도 1호, 종합.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는 9월 29일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박민영은 현재 열애설 상대방과 이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민영이 열애설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금전적 제공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도 알렸다. 앞서 지난 28일 디스패치는 박민영이 재력가 강모씨와 열애중이라고 보도했다. 그와 동시에 강씨의 수상한 재산 축적 과정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씨는 국내 위 가상화폐거래소 빗섬에 숨겨진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과거 휴대폰 단말기 판매 사업을 하던 시기 사기 및 사문서 의조로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열애설이 불거진 당시 소속사 측은 박민영이 드라마 월수금화 목토 촬영에 임하고 있어 사실 관계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 며 침묵했다. 그러다 29일 sbs 연예 뉴스는 박민영의 친언니인 박모씨가 강씨가 실소유한 회사라는 의혹이 있는 인바이오젠의 사회의사로 등재됐다고 보도했다. 가족까지 연루된 경제공동체나 다름없다는 것.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소속사 대표는 언니인 박모씨도 인바이오젠의 사회의사 사임 의사를 전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박민영은 현재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월수금화 목토 촬영을 잘 마치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이기에 방송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배우 본인은 물론 가족 및 자신과 관계한 모든 이들의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도 성실히 배우로서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민영의 열애설의 이정재와 정우성도 해명으로 진감을 뺐다. 강씨가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비덴트와 버키스튜디오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개인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컴퍼니 이름으로도 투자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아티스트 컴퍼니는 단순 투자이며 2018년 투자금 전액을 회수함으로써 더 이상 위 회사와는 관계없다라고 해명한 뒤 본사나 소속 배우들은 언론을 통해 강씨가 비덴트나 버키스튜디오 실질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뿐 단 한 번의 연락이나 접촉도 없었다. 일면식도 없다고 강조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